드라마 약한 영웅 소년 심판에 출연해 올해의 시리즈 신인 배우로 꼽히며 주목받은 배우가 있습니다. 오늘 독립영화관은 배우 이현의 주연작 거북이가 죽었다 오 즐거운 나이집을 준비했는데요. 배우 이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무대 공포증이 되게 심해졌던 속낸샘치고 연기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제 그런 감정 표현들이 되게 필요한 일이 있구나. 거북이와 죽었다 오 즐거운 나이집은 한국 독립 단편 영화입니다. 한국에 정말 좋은 독립 영화들 단편 영화들이 많아서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